네. 한 주간의 정치한 이슈를 다뤄보는 국회 모안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김종민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죠? 네. 오늘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 전부 다 여기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던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오는 거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폭탄바람 나오는 거 아니냐. 언론은 이렇게 시선 집중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 폭탄바람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니까 나 안 할래 이거 가능성보다는 추미애 장관을 정면에서 공격하는 이런 폭탄바람 이런 걸 언론은 예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장관을 공격하면 그건 폭탄바람이 아니고 정치바람이죠. 그렇게 규정을 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혜진 의원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2016년 국정감사 때 국감장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기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한번 크게 화제가 되기도 하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무슨 발언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적들이 있고 또 윤 총장 주변에서 지금까지는 식물총장이었지만 이제는 동물총장으로 바뀔 거다 이런 발언들을 또 하니까 세게 나올 거다? 네.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은 일단은 임기는 마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이 변화는 없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보면 계속 도발성 그런 은행들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맞받아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감장에서 뭔가 의미 있는 발언을 하더라도 추 장관이나 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자리를 내놓는 수준까지 가는 그런 발언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추측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추 장관이 오히려 도발성 발언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SNS에 올린 글 내용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대검은 국민을 기망했다. 이러한 대목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상당히 의도적인 뭔가를 목적을 염두에 두고 나온 어떤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은? 추 장관은 장관으로 임명되어 오고 난 이후로 일관되게 제가 볼 때는 권력행비리 막는 것. 그리고 윤석열 장관을. 총장. 네.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 딱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총장을 이래 쑤시고 저래 쑤시고 이래 도발하고 저래 도발하고 그래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항명으로 몰아가지고 감찰시키고 그래서 징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자진 사퇴하든지 아니면 내쫓든지 하는 걸 집요하게 추구하는데 그런데 윤 총장이 그 계산을 너무나 잘 아니까 안 말리는 그런 구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 의원님의 말씀이죠. 종합정리하면 오히려 폭탄 발언을 하면 그게 말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정본이시네요. 오히려 야당이나 언론이 자꾸 폭탄 발언을 주문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시선 집중이 아니라 주문 생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총장 이야기로 시작을 했던 게 또 오늘 이야기의 본류가 바로 그 문제인 것 같은데 라임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가 과연 적절했느냐 지금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김종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걸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르고요. 총장이 아주 공정하고 의혹 없이 수사지휘를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려운 게 지금 문제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 관련된 인사에 대한 진술이 5월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김봉현 피의자 진술이. 5월에 진술을 했는데 그 관련돼서는 일체 알려진 바도 없고 또 수사가 진행됐다고는 말을 하고 있는데 수사 진행된 내용을 보면 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특히 보고 체계가 5월에 진술된 내용이 총장한테는 보고가 됐는데 대검 담당 책임자 반부패부장. 혹은 법무부에는 법무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 제가 보기에도 이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게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 거기에 누가 규책이 있는지 하는 것들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좀 뭔가 석연치 않다.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총장 쪽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게 이 보고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총장과 수사 담당자와의 이런 개인적인 보고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수사상의 필요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개월 가까이 그런 개인적인 보고관계를 유지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석연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김종민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우리 예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걸 수사를 했던 게 서울 남부지검인데 남부지검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부에 먼저 보고를 하고 그 개통을 거친 다음에 총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반부패부는 건너뛰고 패싱해버리고 남부지검장이 윤석열 총장 만났을 때 대면으로 보고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아니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먼저 대면 보고를 먼저 하더라도 사후에라도 반부패부에 전달을 해서 이게 정상적인 업무 보고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이 지금 이 부분에 한정했을 때 먼저 얘기를 하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그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야권 정치인들 관련 혐의도 혐의랄까요? 했던 단서도 있다. 그리고 일부 검사 이야기도 있다고 했을 때 총장이 여야 정치권 성역 없이 가리지 말고 다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현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하라고 조사를 수사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 장관이 어제 그제 계속 SNS를 통해서 총장을 저격하는 그 내용이 수사 기밀 유출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별건 수사한 거 아니냐. 그리고 가족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 그런 건데 그 부분 역시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또 그래서 추미애의 사단이라고 분류가 되는 박순철 현 남부지검장이 수사 기밀 유출된 적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별건 수사 같은 경우에는 추 장관의 논리는 그겁니다. 옵티머스든 라임이든 펀드 사기 사건인데 펀드 사기만 다루지 왜 권력 비리를 캐느냐. 그건 본래 수사 대상이 아닌데 왜 그걸 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국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이거는 이 사건이 벌어진 투자가 부적당한 투자가 된 거나 금감원이 감독 부실한 거나 검찰 수사 부실한 게 다 권력형 비리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안 캐고서 펀드 사기를 규명한다는 게 불가능한 건데 권력형 비리 캐는 걸 별건 수사라고 위법 수사라고 장관이 이야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 역시 또 김종민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2월에 윤석열 총장이 당시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4명이 보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처음 나왔던 이야기는 이게 신라진 수사를 염두에 두고 지시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대검에서 그게 아니라 라임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지금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던 수사팀이 그렇게 보강돼서 이루어진 수사팀이었잖아요.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당시에 이 지시를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도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요. 지금 조혜진 의원님이 추미애 장관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을 너무 약간 왜곡을 시키셨는데 추미애 장관이 펀드 사기만 수사하지 왜 권력형비를 수사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펀드 사기가 권력과 연관돼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비리를 수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정말 야당하고 특히 일부 언론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정치 공격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고 또 어떤 얘기에 말꼬리를 잡아서 장관을 공격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피의자가 66번을 소환을 당합니다. 66번을 소환을 당하면서 여당 변호인한테 들은 얘기가 여당의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을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검찰 소환을 당하고 계속 여당 관련된 추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폭로가 있었다면 그게 사실인지 여부 자체를 확인 안 하고 이 수사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수사지휘는 저는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육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2월 달 수사팀 구성 문제 이게 윤석열 총장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수사팀 구성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수사를 덮기 위해서 누구를 여기다 배치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가 꼭 규명을 해야 될 문제가 19년 9월 달에 술자리에서 이주영이라고 하는 김봉현 씨 라임 사건 변호사 있잖아요. 이 변호사가 이 친구들이 나중에 라임 사건을 담당할 친구들이다라고 했던 그 검사들 자기 후배 검사들. 그 주점에서 접대받은 검사들이 이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이주영 검사가 윤석열 총장하고도 가깝고 또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지금 배치받은 라임 수사 검사들하고도 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럼 사전에 이미 이렇게 예견됐던 일이 실현됐다는 거는 이런 거는 이런 인간관계는 최소한 최소한 이건 정관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면 지금 엄정하게 이건 더 내부 감찰하든지 수사를 나섰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회진 의원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사면 전 지검장이 총장의 분명한 지시를 받았다. 우리 식구 감싸게 하지 마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그 시시를 이행하는 건 결국은 이성윤 중앙지검장 산하의 검사들이 그걸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검찰정법상 장관의 수사지휘는 총장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추 장관은 총장을 아예 수사해서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총장을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배제해버리고 보고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자기가 사실상 직접 수사하는 형태가 돼버려서 이거는 위법입니다. 그게 더 큰 문제고 그런 점에서 추 장관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태들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또 앞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일을 너무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앞으로 큰일입니다. 지금 또 하나 핵심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내용 중에 윤석열 총장의 장무와 처우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 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아니 윤석열 총장은 나는 보고도 안 받겠다. 일체형 나는 노타치라고 선언을 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느냐. 또 이렇게 지금 추미애 장관은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요. 지금 우리 조혜진 의원님이 또 사실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건을 지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 진행과 내용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지금까지 아무 얘기를 안 한 건 수사지휘를 안 한 거고 검찰총장한테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수사 보고를 받으면 의혹이 생기니까 검찰 수사가 신뢰를 받기 어려우니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결과만 보고받아라.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라임 관련돼서 친한 검사들이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권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이렇게 놔두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여권에서는 수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수사를 하되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대한 수사 결과만 보고받아라. 이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가 법무부 장관을 권한이에요. 이건 위법이라고 하는 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가족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가족과 관련된 수십 건의 고발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압수수색 한 번 해보면 확인돼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 가족이 무죄다. 혐의가 없다. 실제 금감원 문제도 금감원에서 혐의가 없다고 우리 김도우 의원이 주장을 했던데 금감원에서 혐의가 없다고 한 게 아니고요. 금감원에서 압수수색에 동의를 안 한 그러니까 계좌추적을 허용을 안 한 겁니다. 그거 한 번만 해보면 정말 만약에 결백하다면 오히려 결백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에서 경찰이 요청을 했는데 금감원이 거부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안 되느냐. 한 번 상식적으로 보세요. 총장과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 총장의 부인 또 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일상 검사들이 이걸 총장한테 압수수색하고 싶어서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총장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겠다고 말은 하더라도 그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총장이 말로 했던 나는 보고 안 받겠다. 이걸 추미애 장관이 그냥 보증해 준 겁니다. 오히려 총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다. 그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결백하다면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총장이 지휘도 안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이 점에 대해서 털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출구를 찾은 지휘권 발동이다. 그러니까 결과를 어떻게 예단한 건 아니지만 이 절차는 총장도 총장이 오히려 요구하거나 그렇게 원해야 될 그런 절차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조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윤석열 총장의 손발 다 자르고 사실상 식물 상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친문 친여권 친 권력 또는 추미애 사단이라고 일컬해지는 검사들로 포위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는 수사 부실했다. 수사 부실이 있었던 건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추미애 사단으로 일컬해지는 그 검사들이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축소 은폐 수사를 해서 부실한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총장이 수사 부실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수사 지휘권이라도 줘놓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가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사 단계에서나 재판 단계에서 일단은 매듭이 지어진 사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 그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이 일사불란하게 철통방어하면서 가족 사건 아무 문제 없다. 야당이 괜히 공연히 그냥 문제 제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했던 거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그게 문제가 되는 듯이 추 장관까지도 그걸 덜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앞뒤에 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법적 조건이 아니라 정책 조건이다. 윤석열 장관 창피해 주려고 하는 것. 가족이 무슨 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가족 관리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총장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느냐 빨리 옷 벗어라 그만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려면 총장 인사청문회 때 제대로 이야기했어야죠. 그때 다 문제 안 된다고 공인이 야당이 정치 공시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하면 창피한 일이죠. 이제 반론권 드릴 텐데 아마도 이제 그 마지막 발언 기회를 한 번씩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마무리를 좀 해둘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마지막 발언 좀 해 주시죠. 지금 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계속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잘려고 추미애 사단을 배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비양심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검찰총장이 2천 명의 검사가 다 손발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열댓 명 되는 자기가 같이 일했던 사람만 손발이고 나머지 검사들은 검찰총장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정말로 왜곡된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개혁의 대상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인사 기본적인 원칙이 추미애 장관이 무슨 검사들하고 인맥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사단이 있어요. 무슨 1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 일했던 검사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인 인사 원칙이 기존의 특수부 검사들을 중용하던 이 인사 관행을 바꿔서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 중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근무 평정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정말 추 장관에 대한 너무 정치적 공격이 너무 왜곡된 공격이 많다는 점이고요. 지금 가족 사건에 대한 것도 지금 예전인 인사청문회 때 사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을 옹호했습니다. 실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윤석열 총장의 해명과 또 나왔던 사실관계를 볼 때 별게 없었어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많이 나왔다. 제기된 문제를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의혹들은 윤 총장을 위해서라도 확인해서 명백하게 이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께 마지막 발언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추 장관 하시는 은행들을 보면 딱 목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대통령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낸 목적 그거는 정권 말기에 정권 보의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 권력형 비리 터져나오는 거 잘 눌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윤 총장 권력 두려워하자는 윤 총장 손발 다 잘라내고 또 권력 눈치보는 소위 말하는 친문감사들로 다 자리 채워가지고 원천 봉쇄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부실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다시 또 총장 수사직권 공식적으로 박탈해버리고 거기다 청와대는 또 잘했다고 또 바로 또 논평내해가지고 또 추 장관에게 힘 실어주고 이게 순서대로 시나리오 대로 돼가는 것 같지만 또 제3자가 볼 때는 그만큼 청와대와 법무부 정권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걸 갖다가 반정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오늘 대검에 대한 국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더 궁극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의 그 수사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확인하면서 오늘 국회 모안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혜진 의원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